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디모데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믄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므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언약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으켜야 할 영적 바람이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바람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입니까?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정말 이 기도의 바람을 타시고 또 성령의 바람을 타시고 또 한 영혼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본문을 보시면요 한 엄마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사건을 세 번이나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한 자리 차지하시니까 오른팔, 왼팔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인사 청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습을 봤죠 5월달 우리가 일으켜야 할 바람은 영적인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 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각 치유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전혀 이 십자가, 보혈, 부활 이 사건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동고동락하면서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언제 변합니까? 이 영적으로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인데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참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이 구약 시대 때만 해도 다윗은 죄를 짓게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여 없어서 그런데 이 신약 시대 때는요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야고부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부는 보금을 지키다가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그런 야고부가 되었고 또 요한은 반대로 가장 오래 살면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배경과 요한기시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게시를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엄청난 반전이에요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식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는 가운데 일부러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습니다 반모섭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최고의 어른, 너네 어른이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반모섭에 유배당하지 않냐 이런 걸 노린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반전시켜 버리시죠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게시를 받아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뿌려버린 게 그게 요한기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워도 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사도 요한으로부터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각자 개개인의 교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버가모 교회, 교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듯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항상 누리는 거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치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살려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야 우리는요 정말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 현장을 치유하는 모든 힘이 은혜의 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용혼 한용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용혼 한용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설장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내가 다 빚진자니라 빚진자 의식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원래 엘리트로 태어나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바울을 꺾으셨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저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셨구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 안에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안 믿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왜 나를 먼저 예원께 오게 하셔서 정확한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빚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신 가족, 제 불신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이 현장을 시호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부모 갱신개혁입니다 본문의 5절 보니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절대 제자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야, 네 믿음, 이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냐 바로 믿음의 부모님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 엄청난 믿음이 너에게 전가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언약을 정확하게 각인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굉장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5월입니다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일수록 또 강단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각인입니다 언약 각인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언약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자녀 또 육신적인 우리 진짜 자녀들 그들을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상하에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요하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제사장 목사가 됐어요 아니 목사한테 지금 하나님의 요하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업적인 그런 목회자는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후대가 양성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많은 그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성경에 보니까 제사의 재물을 훔쳤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의 재물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그때 당시에 고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남은 고기를 자기가 어느 정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뭐죠? 예배 드리기 전에 생고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가 취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기 전에 뭡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비참한 그런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요호사서도 어떤 얘기가 가득합니까? 요호사서 자체가 전쟁 역사예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참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이 뭐죠? 가난당 정복했어요 요당강 건너는 순간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건너는 순간 전쟁 시작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멈춰라 지금 요당강 중간에서 열두 돌을 뽑아와라 돌에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우면 너희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한마디로 뭐죠? 자녀 교육해라 자녀에게 언약 각인시키는 게 지금 전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이 물어봐야 돼요 교사분들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달라요 뭔가 달라요 말하셨지만 뭔가 달라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부모님이 느껴져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본다니까요 자녀들이 물어볼 때 어떡합니까? 열두 기념비 보면서 저거 뭐예요? 애들이 물어볼 때 그때 각인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 증거하는 걸로 쌓아놓은 거야 이렇게 대충 말해서는 안 되겠죠 살아있는 간증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체험한 우리가 각인 낸 그 엄청난 말씀 성취를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각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 가문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떤 집안은요 자살의 영이 임해요 자꾸자꾸 복은 못 누리면 죽어나가는 가문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우울의 영이 임해요 계속 우울합니다 이혼의 영이 임해요 계속 나 안 그래야지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되겠냐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을 끊어낸 사람들이 있죠 구약의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죠 고라는 아론의 사촌들이에요 근데 고라 자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반역의 주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지 않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성경을 보니까요 민숙이 26장 10절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그 당시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 다음에 고라와 함께 그 반역 세력을 일으킨 사람들 다 불이 떨어져서 불살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근데 뭐라고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반역 세대였어요 반역의 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 영적 문제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내버렸죠 그래서요 그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10편에 보면 고라의 시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위 시대 때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성가대로 찬양대로 쓰임받는 게 고라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문제 예수 믿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완벽한 언약가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중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룰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굉장히 개인적인 친밀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목회의 모든 액기스 그거를 전달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4대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장소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에게 만나니까는 제자예요 절대 제자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우리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우소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뭘 본 거죠? 복음 확산을 본 거예요 디모데의 제자 한 명이 제대로 쓰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복음 확산 응원구원의 재생산을 본 거 아닙니까? 목숨 건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핍박 당해서 아 얘는 죽었구나 해서 내다 던진 게 바울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저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안 들어갑니다 트라우마 있어서 어떻게 그 동네에 다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들어갑니다 제자만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게 무엇입니까? 지금 5월 23일 30일 날 진행되는 새생명 최총 예배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영적 싸움 싸우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말하는 일으켜야 할 영적 바람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이요 이 영적인 바람 다 타시고 성령의 바람 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령의 바람 영적인 바람 타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바람을 타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죠? 태신자들 있어요 우리 친구들, 동료들, 선배, 후배들 가족들, 안 믿는 많은 태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친절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태신자 간격 좁히기 한마디로 우리 용어로 말하면 이전 캠프예요 본 캠프를 위해서 그냥 와라 디데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 캠프, 태신자 간격 좁히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광고 보면서 아 그래 저게 있었지 해야지 주중에 전혀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바람을 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각 기관에서, 전도에서, 지역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요 막 카톡방에서 아 신방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 다니는구나 아 연락사역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바람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바울과 같이 영적인 빚진자의 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요 간격 좁히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캠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영적 상태대로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고 정말 긴장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나 먹고 하나님 저는요 지금 제 먹고 살기 바빠요 저 지금 제가 혼자 살아난 게 바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위 넘치도록 흐르게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이게 꼭 경제적인 축복만 있습니까?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받은 재능을 나누시고 받은 경제를 나누시고 주위를 위해 사역을 위해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모두 받아 누리시는 그런 예원의 송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화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감화력 좋은 역량을 주거나 생각과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되게 하는 힘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교회 예배나 가까스로 드리는데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참 합법적이에요 참 정당하지 않습니까? 명목이 있잖아요 코로나19인데 좀 이 코로나 나아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좀 나아지면 식사 한번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섯 가지 정신병 시대가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조염병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영혼들이 밀려와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 받고 생각을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고 그 많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간격 좁히기 그 다음에 세초를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누가 볼까요? 잠자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들이 보고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육을 통해서 아 맞다 내가 옛날에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분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세초에 준비를 하고 가담하고 있네 그걸 보면서 우리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감화력입니다